왜 안 먹은 척했어? 씹어먹는게 잘못된 행동이야? 잘된 행동이야? 너 방금 씹어먹고 있었으면 왜 모른척해? 씹은가봐 씹은가봐 봤어 봤어? 방금 이 하는거 봤어? 근데 강렬하진 않아 근데 그거 봐봐라 내가 했을때는 요정도잖아 근데 엄마가 한번 들어봐봐 엄마가 들으면 난리나는거 아니야? 사납해 아니 그거 같애 엄마 저기 알았어 안 물을테니까 냅둬 이거 같은데? 알았어 안 할테니까 일단 나 혼자 여기 있게 냅둬 이거 같은데? 그치? 마치 내가 잘 쓰던 말 같애 알았어 알았어 안 먹을테니까 일단 가 나 여기 혼자 좀 있을게 그거잖아 귀여워 재롱아 재롱아 재롱이 근데 내가 들 때도 으 하는게 너무 웃기지 않아? 내가 들 때도 왜 으 하지? 어? 안아놨다 으 엄마 내가 으 안하게 데려오는 법을 알려줄게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아잉 재롱이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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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요 아이고 아 아닌데 자연스럽게 데려오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우 진짜? 우와 정말? 난 몰랐지 아 그랬어? 우와 그랬었구나 우와 야 와 진짜 재밌었겠다 그치? 그러면 우와 진짜? 그럼 끝나도 그거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치? 어 안되네 아니야 지금 그대로 있고 싶은가요? 원래 이렇게 살아락 굴리면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? 아 너무 못살게 구나? 알았어 혼자 있어 좀 쉬어 그러면은 혼자 쉬면은 쓸쓸하니까 이거 이거 이어폰을 이것도 들어 뭐 들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노래 틀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노래 들으면서 혼자 있어 알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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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